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한마디를 써주시면 매주 두 분께 피코 캐리어를 드립니다! 아까 1세트 졌지? 아 졌어 5대실 5대실 아 그러면 10대5로 이겨주자 아니지 10대1 10대0 오케이 많으면 1점 많으면 10대1 아 상대 영왕 만들자 먼저 가봐 와 뭉쳐, 겁나 단단하다 막아놨어? 좋아요 으응 빨렸다 이거 맞춰있다 천천히 해봐 이거 뭉쳐있다 하나 덜 걸리고 하나 덜 걸리고 나이스 간다 새끼는 7등인데 디펜하고 지랄이네 한 명 다운 챌네 절반 한 명 다운 새끼야 나이스 죽였어! 그대로가! 1-3 어? 됐다 이겼다 저는 진거 같은데? 아니 1-3-6이야 1-3-6 됐어 마지막에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 야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마지막에 한 명 딱 감속시켜가지고 그나마 이게 6등 될 수 있었어 3-3 좋아? 다음이 형? 내밀게 3-3 가봐 1 1 2 2 1 2 1 2 2 2 2 2 2 8 1 1 1 2 1 2 2 2 1 2 2 2 2 2 2 2 1 2 2 2 2 2 2 1 1 1 1 2 2 1 1 2 1 2 2 2 2 1 3 2 2 2 2 2 2 2 3 2 2 2 2 2 2 2 2 3 2 2 3 2 2 1 2 2 2 2 2 2 3 2 1 2 2 2 2 2 2 2 2 2 3 2 2 3 3 2 2 3 2 3 2 1 2 1 1 2 2 2 1 2 2 2 1 2 아 나 믿고 해봐. 일단 고장이라고 하고. 아 알았어 알았어. 어떻게 할 건지 말해줘. 아 알았어. 아 다 왔어 이제. 너 뭐야 왜 떨어져. 날렸어. 괜찮아. 뒤에 사고 났다. 어 사고 났어. 나 돌아가야 돼. 뒤에 쳐줄게. 아 다 왔어. 아 다 왔어. 아 그대로 이득만 이득만. 안 됐어. 안 됐어. 어 나이스 나이스. 상처리. 상상. 오오오오오오. 나이스. 한 대형. 와 마지막까지 모른다 확실히. 야 좋네 이거. 나이스 나이스. 스팅 좋다고? 응 스팅이 좋네. 스팅 좋지. 그가 600일걸? 근데 스팅 컨트롤하기 빡세지 않나? 거라운 퍼라이. 좀 드립감 틀리잖아. 이런 맵에선 흑기사가 나올걸? 좋아. 흑기사가 좋아. 아 두 번 더 왔어. 두 번 더 왔어. 두 번 더 왔어. 두 번 더 왔어. 하나 또 터뜨렸어. 네. 달려. 나 이동에서 해줄게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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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부 autumn 해 죽었다. 나중에ступ을 했다. 한 응 난 쓰기만 줄게 앞서 완전 인데기 시작 두려면 안 빨개 죽여놨나? 나 같은 고정이야 형 근데 이거 병마용 0초가 몇이야? 아 33 33도 나와 지금? 33초까지 찍었다고? 아니 찍은 건 아니고 까맣고 왔어요 사형 저는 앞에 달려주는 사람만 있습니다 부상현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가트윙 레이 가트윙 레이 야 이것도 됐네 나 밀어줄게 응 응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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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차 4 3차 4 아아 꺼져 3대1이야 나 나는 씨벌에 맨날 하위권이냐 괜찮아요 그럼 충고 하나 만들어야 될게 됐어 아 그냥 말게 됐어 봐바 잘 됐다 인정? 응 스탑할 것 같았어 어 아 얘 빼줄까? 그래도 돼 어 아래 뒤에 달려온다 아 쟤 이제 드랩벌이야 한번 빨린다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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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계속 가지고 누워있어 으응 난 거리 좀 떼줄거야 으응 으응 뒤에 지금 못 올라오고 있어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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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팔 고정이에요? 어 고정 오케이 아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정이 끝났는데 차가 빨라 아 됐어 가 아 아 1등 1등 아 아니 아니야 자존심이야 스탑 스탑 이게 아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등 아 5 아 예 뭐 에스에스는 나한테 안되지 에스어 샤오무랑 PP랑 샤오무 SSS 네 그 다음 PP랑 한 명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흠흠 보거 하나 걸어 오케이 주행해 어 나이스 그럼 막아놨어 나이스 칭찬 아 꼽었다 아 잘나 어우 답답해 이야 하나밖에 없다 1등만 해? 1등만 해? 2등 왔어? 응 3등 왔어 어 잠깐만 5등 한 번 해 계속해서 죽였어 여기 2,3,4 나이스 2,3,5,7 2,3,5,7 아 지호 형이랑 나랑 한 번씩 실수했어 1점 매너 아 갑자기 생각나네 아 나 진짜 악몽이 다시 아 이게 공감이 되네 태칸이 형 저희가 두 경기를 문숨지 했거든요 근데 제가 1등 했는데 다 2,3,4 먹혔어요 마지막에 실수해가지고 진짜 다 마지막에 실수해가지고 두 번 다? 네 두 번 다 제가 1등하고 3,4 3,4 3,4 4,4 4,4 5,4 4,5 4,5 5,4 5,4 저 형 1등 잡아준다 와 진짜 무슨 형기냐 나 정혜님 데뷔 와 개 빨라 죽여놨어 봐봐 봐봐 남편을 찬다 죽였어 나인만 찾아봐 뒤에 없어 다 올라왔어 화이트 죽였다 정혜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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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킬 나이스 나이스 아 캐리 남자 이건가 캐리가 아니고 아 씨발 뭐야 어떻게 됐어 픽맞은거 같은데 뒤에 어 진짜 픽맞았어 코너가 맞은거 같은데 맞지 어 어 그거 그거 그 숨도 딱 치고 바로 닦고 오이 하나 맵 통과해서 오는데 아 근데 몸싸움 좀나 단단해 그니까 칙칙좋고 맵좋다 세게 밀어주세요 뭐야 뭐야 파랗지? 응 파랗다보게 하하 좀 가라 아 답답해 죽겠네 아하튼 차 아 죽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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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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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주호 1등 가능? 자 영상 알噴 TERM beaut 와우 붕 courts Roland 그룹 Gamb 이루 오루 에 이대로 해보고 이대로 가는거야? 응 고동순이 지냈다 아이고 나 찍어볼게 아 뒷가수 너무 빨라 이대로 이게 공동 1등 되면 20점 먹더라고 그 뭐지? 그 1,2하고 상대 7,8일 때 3,4등 같이 들어가면 이겨요 56초 가자 지효 56초 뽑았다고? 56? 지효 56 아이가? 7이야 7 얘네 터졌다 우리 꼬이지 말아봐 이게 뭐 할 수 있어 형 먼저 들어가 지효 먼저 보내고 따라가자 지효 먼저 보내고 따라가자 태울게 앞에 있네 앞에 있네 전화 크게 둘게 가면 붙었어 가면 붙었어 못났을려 아 아 이제 무시점 죽는다 빨리 간다 자 13초 죽였어 나이써 나왔어 5번 5번 조금만 해 1등만 하면 돼 승리 와.. 손나 밀린다 와.. 또다운 또다운 1,2, 나이스 바로 출라줄게 나이스 나이스 굿 63 어 앞에 잘했다 이거 어 앞에 지호가 막 터트리고 잘했어 아 아닙니다 역시 1군 포필 1군은 역시 지호밖에 없어 아이 전 6군 할께요 군대 갈께 출보 살짝 늦게 할 수 있어? 재원아? 아 까비 빨랐다 죽였어 또 죽였어 또 죽였어 아 아 세원이 먼저가 아 형은 가야해 아이랑 하이튼 보자 간다 개밀린다 또 죽였어 1등만 해 1등만 해 1등만 해 어 나 왜 풀어 풀어듣는 2등만 해 2등만 해 2등만 해 2등만 해 죽였어 개발린다 개발린다 하 날렸어 나이스 뭐야 이거 죽였어 일단 보자 시작해 아 아이고 빠르다 제가 뒤에 막을께요 근데 하면박이 없어 어차피 오랜만에 이거 오랜만에 이거 아 뭐야 죽였어 boot 존나 빨라 날이 존나 이상해 뭐야 아 나 떨어졌어 형 그냥 바로 들어가 응 이거 올리카 야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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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탄이 이거 아 올리탄 아니야 오 18촌 어떡해? 오 니까지 들어가야돼 이거 잠깐만 아 모트 모트 나이스 나이스 73 73 이 속도 너무 빠른거 아이가 두바이는 또 흑기사지 두바이가 제일 좋아 먼저가봐 너 먼저가 일단 잠깐만 하나 죽여놨어 하나도 아 하하 오우.. 괜찮? 네, 네. 오우, 크로다. 안 써. 죽었다. 그대로 가. 얘네 꼬였어? 아, 안 써. 걔 하나야, 걔 하나. 완전 걔 하나. 7탄 도전. 안 죽어. 기타. 네. 비프트 받았다. 절대 안 잡지. 오케. 여기 터졌다. 나와놨어. 7탄 도전이야. 컷. 오우. 이게 꿀. 자연스러운 합작. 네 아까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형 오른쪽 라인 탔어요 이렇게 죽였어요 아 진짜로? 네 그 라인 그 거리 딱 됐어요 83 나이스 나이스 먼저 가 먼저 4 5 5 5 5 5 5 5 5 8 8 8도 보자 8도 보자 어 정현아 1통 안해봐 아 앞에 다 했어 앞에 다 했어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제발 진짜 아 까비 꼽는다고 꼽았거든 어 근데 불어밖에 없을거야 최대한 따라가서 거의 좀 5 5 5 5 아니 정현씨 예? 거기서 선수가 실수하면 됩니까? 아니 라인 카피하미션 오셔야죠 뒤에서 아니 나는 니 따라갔는데 어? 거기서 실수하면 어쩝니까? 실수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? 몸싸움 밀린거죠 아휴 혼자 혼자 그냥 인코스 타다 꼴아박던데 너무 훅 타던데 저 몇 더 몇이에요? 8대3 8대3 와 나 멸망전 아 그 4대4 친선하는데 점에만 하는거 처음 봤어 역대급 밀비였다 3대5 5대5 4대4 5대5 5대5 5대4 5대5 6대6 5대5 그냥 들어 누우시면 돼요 아하 맞았어 한 달 누워있어도 되제? 네 또 친다 얘 네 골 시간 벌어주면 안 돼 내 핑 때문에 약간 피하는 식으로만 해줘 물에 꼴 수도 있으니까 탈등은 안 보인다 다 마트 와 속도 미쳤어 존나 빨라 컨트롤 어떻게 하냐 8등은 리타야 죽여놨어 야 사들아 책임지고 할게 어 책임지고 1등 할게 오케이 책임지고 8등은 리타 시킬게 어 달리세요 7등만 아 저거 또 말리게 하시면 돼 아 저거 또 말리게 하시네 아 저거 또 말리게 하시네 어 어 안 차려놨는데 아 어 어 어 어 어 어 한국 서비어 한국 서비어 일단 고정 내 앞에도 정신 못 차린다 어 원투 어 근데 SSS 작업 잘 친다 허가 아니라 진짜 잘 쳐 지호 님이 책임지고 1등할게란 말이 무한신뢰라고 구상 막광? 막광이지 잠깐 이거 하고 싶은데 안할걸 쟤네 안할거 같애 뭐야 영왕의 기억을 다시 파츠 올 7이요 레전드 파츠 7 기억하고 싶구만 어 잠깐만 이거 출발 빠르다 크게 딱해 안 돼 가세요 어 뒤에 죽였어 나 어 쏘리 어 잠깐만 나 왜 다리위에서 터나? 다리위에서 빠졌으니까 아 아니 아니 저 그 타 가운데 다리위에서 터나왔어요 아 진짜? 네 이상사고정 어 잠깐만 나 완전 천천히 할게 그냥 가도 돼 뒤에 없어 어 이상사야 그냥 대줘 대줘도 돼 어 8등 니타야 쟤 그냥 달린다 통했네 어 어 잘가고 GG 착한이형도 다 착한이형도 선순데요? 저는 BG입니다 예 그니까요 그럼 다 코리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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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